제목 동영상이 풍부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만들기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의 용량이 작아서 동영상을 올리기 힘든 경우 해결 방법 네이버 앤드라이브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앤드라이브 http.tols.naver.com.sivic.ndri.iv.index.nhn에서 네이버 앤드라이브 탐색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개인 15급이 태워크스20GBT가 무료인데 TV를 추가해도 1년에 10만원입니다. 사용방법은 http.it.duo.ng.com.16404을 참조하세요. 다 좋은데 얼기간이 30일이고 접속가능 횟수는 99회입니다. 유료로 이용하면 이용하는 기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정한 사업에 있는지 알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웅디는 1년에 10만원입니다. 점수한 사업은 5만원입니다. 하나 원하는 기간은하며, íd Nun이paced지 말아지는 않으며,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